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5일입니다. 며칠 있으면 설이 다가오죠. 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시장 장바구니 두둑하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갑은 얇아도 머리를 잘 쓰면 시장을 잘 봐서 가족, 친지들, 가족한테 맛있는 상을 올릴 수 아니겠습니까? 차례도. 요즘은 차례 지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버님을 절에 모셔놨기 때문에 집에서는 특별하게 차례 음식은 안 하고 가족들이 드실 수 있는 조그만 소고기, 찜, 구이, 찌짐 이 몇 가지 정도밖에 안 하던데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집에도 검소하게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열수산에서 오늘 물총조개 또 김치 얽은 칼국수에 올릴 수 있는 홍합을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홍합삼는 법, 홍합도 구매할 때 깨끗하게 세척해놓은 그 홍합을 사가오셔야 됩니다. 또 홍합을 구매하면 이름도 이쁘게 만들어 붙여놨대요. 다듬이, 홍합주세요 이러면 세척 안된 걸 주는데 다듬이 주세요 이러면 몇 천은 비쌉니다. 자루에서 깨끗하게 물청소, 진흙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옆에 털 같은 거 난 것도 제거, 일부 제거되어 있는 그런 홍합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진한 그런 홍합을 구매하십시오. 그러면 홍합을 제가 구매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홍합은 자루채로 찬물에 넣고 해감할 필요 없습니다. 해감할 필요 없고 팍 끓여가지고 펄펄 끓이면 알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80% 정도, 펄펄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올 때 그때 불을 꺼가지고 식혀야 됩니다. 콩나물 국밥 끓일 용, 콩나물 끓이는 건 마찬가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콩나물도 펄펄 끓이면 콩나물이 다 쪼그라들어 봅니다. 콩나물도 기포가 팍 올라올 때 끓기 일부 직전에 불을 딱 끄어가지고 찬물에 콩나물을 싹 씻겨내야 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홍합도 물이 팍 끓을 때 펄펄 끓기 전에 기포가 싹 올라올 때 그때 홍합에 얼른 불을 다 끄고 식혀서 냉동 보관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팔팍 끓을 때까지 물이 펄펄 끓을 때까지 진행을 하면 나중에 홍합이 껍질에서 알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2차로 해동해가지고 짬뽕이고 물총 조개 칼국수에 고명을 설 때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다 해가 손님들이 아 이 와 이런노 이래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끓기 전에 딱 끄가지고 식혀가지고 냉동 보관하면 알이 그대로 껍질에 딱 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넣고 끓이도 알이 더 이상 안 튀어나옵니다. 한 번 조개 몸통에서 익었기 때문에 딱딱딱딱한 예지가 있기 때문에 알을 이자 묶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총 조개 물총 조개 한 30개를 1인분에 넣을 때 홍합을 한 7, 8개 반하면 10개 정도 올려가지고 국물을 내기 위해서 같이 손님 상이 됩니다. 그러면 물총 조개가 생물이 끓을 때 위에 딱 올리면은 꽉 같이 끓여도 조개 알이 안 튀어나오는 그런 꿀팁의 노하우입니다. 지금 제가 쭉 밋밋하게 넘어왔지만 중간중간 말할 때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동영상을 앞으로 가서 쫙 보면은 삶을 때 또 콩나물 삶을 때 자 어떻게 80%만 왜 80% 삶느냐 이런 거를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을 받아서 홍합 작업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들어갈게요. 여러분 홍합 한만 같으면은 한 10kg 정도 됩니다. 10kg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게 15가루는 물통에 물을 수위를 한 2 정도 정도 받아가지고 끓여야 됩니다. 끓여가지고 절대 끓고 있을 때 홍합을 내면은 안 됩니다. 같이 홍합을 여기 물을 받아서 엮고 난 뒤에 불을 댕기가지고 같이 물을 사지는 동시에 같이 홍합을 넣고 끓여야 됩니다. 물이 팝팝 끓을 때 홍합을 내면 입을 잘 안 벌립니다. 여러분 자 물을 지금 이쪽을 입가진 슥 한번 받아볼게요. 자 오늘 해운대구 반여수산에서도 이렇게 포장을 잘해줍니다. 차 안에 바닷물이 짠물이 그 차 시트에 묻을까 싶어서 이중으로 자 빨간 봉다리 하나 이어주고 밖에 이 봉다리에 딱 해서 손님들한테 이래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반여수산 1등 기업입니다. 직원들도 참 많습니다. 전부다 덩치가 산만한 사람 2만 개 같은 사람들이 한 10몇 명이와 다 같아야 돼요. 겁이 납니다. 일을 잘합니다. 반여수산 자 물은 이 정도 받으면 됩니다. 15가루 내다. 이 정도 한 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반여수산에서 제가 물총 조개도 구매하고 모든 조개류 생선류는 이 집에서 구매를 다 하는데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집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 한 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 비유지 전화번호 가계전화 666-6888 그 다음에 자 핸드폰 사장님 핸드폰 잘 입어 있어 직원영업부장 전화번호입니다. 반여수산 홍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잘 좋은 홍합인지 여러분 딱 국내산 적혀가 있죠. 국내산 홍합 한자루 10kg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한자루 제가 한 손으로 못 듭니다. 먹어봐서 자 그래서 지금 국통에 바로 투자가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통에 국내산 홍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왔지요. 왜 제가 국물을 많이 잡는가 하면 여기를 80% 정도를 삶아가지고 여기 보면 저 위에 통에 있죠. 통에 한 6통 7통 정도 나옵니다. 위에 지금 이게 제가 여기 통에 손 한 통에 한 7통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물을 넉넉하게 안 두고 삶으면 통에 넣을 때 물이 수분이 모자라면 통에 알맹이 자체가 삶은 게 위에 있으면 냉동보관할 때도 위에 말라 봅니다. 마르기 때문에 다시 해동해 갔을 때는 오라들어가지고 신선한 금방 삶았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이거를 삶아서 80% 삶아가지고 냉동보관할 때는 통에 물을 조개를 넣고 물이 가득하게 당기도록 푹 이 조개가 삶은 조개가 당길 수 있도록 그래가 냉동실에 보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바로 불을 한번 떼어볼게요. 헛떡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을 떼었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진행을 잘 들어보셨죠? 중간중간에 키포인트가 몇개가 팍팍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거도 물수위 조절하는거 키포인트입니다. 자 첫번째 삶을때 80%만 삶는다. 첫번째 제가 키포인트하고 콩나물국과 똑같이 부글부글부글 끓기 기포가 올라가 끓으려고 폼 잡기 일보 직전에 조금만 늦으면 확 넘치면 안되니까 넘치기 직전에 딱 스톱을 해야지 알이 안빠져나가고 탱글탱글 그닥에 붙어가 있습니다. 콩나물국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콩나물국밥은 지금 호화 샀는데 콩나물국밥 해서 죄송한데 콩나물국밥도 노하우입니다. 닭 끓기 전에 딱 불을 끄고 콩나물국밥도 찬물에 확 넣어가지고 통에 아까 전방 저 뒤에 있는 통에 딱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보관할 때 물을 넉넉히 주고 콩나물도 물에 푹 담가 놔야지 콩나물이 그리고 콩나물은 마이너스 1도 사르르 삶아가지고 대치놨으면 딱 나눠면 절대 안 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콩나물국 끓일 때 한 주묵 딱 넣고 육수 넣고 팍 한 번만 불 김만 내주면 아삭아삭 하면서 정말로 뜨끈뜨끈하게 들을 수 수가 있습니다. 자 해운대구 반여수상에서 홍합 살 때 다듬이 다듬어난 홍합 주세요 이래가 그걸 가져오면 깨끗하면 저기에서 바로 끓이면 국물 또 보안국물 자 저거 끓여가지고 국물 물총조개 끓일 때 예를 들어서 물총조개는 조개를 안 만여도 국물 맛이 별로 안 우러납니다. 그래서 홍합을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딱 염어서 홍합을 한쪽자 딱 염어서 홍합국물하고 같이 물총조개 끓일 때 딱 염으면 정말로 시원한 저기에서 땡초만 양념 열 필요 없습니다. 땡초만 조금 염으면 최고의 물총조개 국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끓이고 있는데 다 끓여가지고 작업하는 내용을 계속 영상을 담아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즘 홍합 시알이 상당히 좋았네요. 지난번에 한 달 전만 해도 조금 조금 했는데 시알이 상당히 큰 비용을 왔습니다. 자 여러분 홍합을 국통에 삶을 때 이 체로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당구 칠 때 로테이션 돌리 밑에 있는 걸 율로 돌려가지고 자꾸 이거를 조체를 시켜줘야지 밑에만 나눠놓으면 알이 밑에서 팍 알이 먼저 밑에 분리 보면 계속 그래가 보면 알이 다 티나오 밑에 건 다 티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꺾으려고 폼이 싹 날 때 체를 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린다 생각하고 밑에 있는 걸 율로 올리니까 뺑뺑이를 잘 돌려가지고 기포가 싹 날 때 딱 그만둬야 됩니다. 자 꿀팁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유명 짬뽕집에 홍합을 듬뿍 나는 거는 짬뽕 끓이면서 홍합 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먼저 홍합을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오늘 성장만큼 육수끼리고 뭐 가전 짬뽕 재료를 엮고 마지막에 올려가지고 불 한 열만 내가지고 뜨시기만 뜨시기 가지고 홍합을 손짐창에 나가는 겁니다. 홍합을 첫 번에 같이 볶아보면 홍합이 입이 안 열리고 바닷물 짬뽕 뱉아보고 이러니까 홍합 짬뽕 자체를 음식을 다 줘집니다. 그래서 조개 안에는 항상 바닷물을 꽉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요리할 때 짬뽕 만들 때 같이 해보면 짬뽕은 묵습니다. 소태됩니다. 그 점 유해시가지고 홍합만은 삶을 때 먼저 저래 끼리가지고 저 딱 하면 양념 국물이 짭짭한 게 최고의 맛입니다. 그래서 딱 얹어가지고 홍합만 딱 넣어가지고 짬뽕할 때 끼리든지 칼국수 저는 얼큰 칼국수 이럴 때 딱 하면 짬뽕은 우워갑니다. 최고의 얼큰 김치 칼국수용에 홍합 한 7,8개 딱 넣어주고 와 이거 짬뽕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 칼뽕이란다 제가 물어보면 나 칼뽕이라고 생각하이소 김치 얼큰 칼국수 와 여러분 열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올려 올리고 계속 로테이션 로테이션 해야지 조금 있다가 기포가 올라오면 슬롭을 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로테이션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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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홍합삼을 때 맛깐을 이용해서 오늘 날씨가 2월 5일인데 상당히 서선합니다. 서선합니다. 날씨가 이 날씨에 산에 올라가면 정말 귀신 나오는 그런 날씨라고 하겠죠. 그래서 햇빛도 없고 춥으면서 옛날에 시험하시 마음같은 날씨다 이러면 비가 올 듯 하면서 날도 춥고 겨울철에 이런 날씨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가게에 지금 오늘 브레이크 타이면서 손님도 배가 없습니다. 다 점심때 다 나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공정을 아침에 해야 될 일을 오늘 영상작업을 한번 하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4시 20분 정도 됩니다. 시간 한번 보시죠. 시간 다 시간이 보면은 4시 한 20분 정도 되네요. 지금 상당히 손님들도 밥물시간이 넘어서 안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가게에 저희 가게에 자 이것도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장산호랑이니까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번 또 이런거 선물 또 자 이런거 뭐 벚꽁이 이런거 벚꽁이 아이지요 부엉이지요 옆집에 짬뽕 맹가도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지금 휴무입니다. 휴무입니다. 우리도 지금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작업을 이 시간에 많이 합니다. 자 이것도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제가 홍합을 삶는 데는 이 얼큰 시원 김치 할 때도 홍합을 한 7에서 8개 10개 정도 넣어주고 물총조개 만들 때도 그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총조개 그래서 홍합은 필수입니다. 면집에서 맛내기를 하려면 홍합을 필수로 삶아가지고 잘 보완해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합을 삶아가지고 보완하는 법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꿀팁이라 생각하시고 단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홍합이 막 벚궁을 보글보글 내고 있지요 안에서 물을 다 뺐습니다. 지금 이게 물이 뜨시오니까 자기들도 지금 살아보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을 막 뺐고 있습니다. 물을 보글보글 볶고 했으면 지금 많이 손을 한번 대어볼게요. 아 어느 미적으리 하네요. 곧 기포가 생기겠습니다. 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인데 손님이 들어오셔서 만두 한 개 칼국수 대차 한 개 시켜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칼국수를 한 그릇 완성을 시켰습니다. 부추 듬뿍 붙들은 칼국수 맛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맛있는 바람개비 만두도 한 개 추가로 시켜서 또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커진 통합은 다 상기가 입을 열고 있습니다. 입을 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기포가 올라올 때 그때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기포가 올라올 것 같네요. 보시죠 기포를 그래서 여기서 팔팔 끓이면 알이 닭해 나옵니다. 여기서 알이 팔팔 끓이면 알이 닭해 나오니까 여기서 상당히 옆에 붙어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붙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 삼겼네요. 기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가 소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작업을 끝냈습니다. 작업을 끝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수위를 얼마만큼 잡았는가 국물을 그리고 지금 이게 김이 나죠. 이렇게 식혀서 냉동보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통해서 살만한 80%만 살만한 홍합입니다. 홍합 수심을 이만큼 얽으면 이까진 올라오거든요. 얽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수심을 많이 잡아도 통이 뚜껑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딱 수심이 딱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식구고 나면 냉동보관 하면 됩니다. 냉동보관에서 설량만큼 냉장고에서 녹여서 쓰면 됩니다. 아주 시알도 좋고 하나 빠져나온 게 없습니다. 알이 그대로 탱글탱글하게 붙어가 있죠. 그래서 다시 짬뽕이고 얼큰김치 물총조개 끓일 때 다시 놓고 한 번만 물 끓이놓고 손님 속에 나가면 정말로 금방 핸 것처럼 이런 그대로 맛을 우려나게 됩니다. 상당히 오늘 작업을 잘 됐네요. 작업이 홍합을 통해 담은 걸 뒤로 한 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홍합산능법과 콩나물 양간에 낀가가지고 콩나물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요리여서 찾아뵙겠습니다. 홍합은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얼아놓고 해동시켜가면서 입맛대로 오만요리에 다 넣고 요리를 짬뽕이면 짬뽕 김치 얼음 칼국수 칼국수 물총조개 여러 홍합이 들어갈 만한 데는 다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찰관회로사TV 장단호랑 이슈협입니다.